가족과 같이 외식했어요? 네 뭐 먹었어요? 고기 고기 먹었어요? 네 왜 외식했어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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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했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오늘 공부해봅시다 오늘 몇 쪽이에요? 시립 잠시만요 시립 19쪽 읽기 자 한번 해보세요 네 여기에서 사진은 찍기도 해요 아니면 사진은 찍기도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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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네 네 저거 따라든지 그냥 만나면 이렇게 만나면 이게 커피샵 혀 EST 어, Sora 로메라 체크 아, 근데 이 포샵에는 그냥 모압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성호 대위 대위는 내일로 가치 사는 사람을 통해 대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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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같이 대위는 대위는 배송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면 저녁리로 먹는 것들이 피하는 애인은 그래도 맛있다 그리고 그걸 Verantwortung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는 것들을 많이 뵈다 참, 참, 참. 아직도. 오늘 밥을 먹습니다. 저녁, 함께 김 tem. 물을 먹습니다. 그럼, 물을 먹습니다. 12시에 한국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12시에 한국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12시에 한국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오케이 아주 좋아요 잘했어요 자 1번 두 사람은 내일 만납니까 다녀오래 만납니다 그렇죠 모래 만납니다 2번 네 네 두 사람은 내일 무엇을 합니까 네 한 번 고기를 어 불고기를 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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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3번 1시는 매운 음식을 좋아합니까 아니요 안 좋아합니다 아 안 좋아합니다 오케이 자 선생님 따라하세요 네 네 네 네 네 미안해요 내일은 시간이 없어요 미안해요 내일은 시간이 없어요 그럼 모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모레는 시간이 있어요 모레는 괜찮아요 모레는 괜찮아요 무슨 음식을 먹을까요 무슨 음식을 먹을까요 무슨 음식을 먹을까요 비빔밥을 먹읍시다 비빔밥을 먹읍시다 비빔밥은 매우니까 먹지 맙시다 비빔밥은 매우니까 먹지 맙시다 비빔밥은 매우니까 먹지 맙시다 네 좋아요 불고기를 먹읍시다 그럼 모레 12시에 한국 식당 앞에서 만납시다 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대휘 마올까 버리기 그 레스토랑 코레아 벌어짜마-sama 계속 대휘 씨 매일 같이 한국 식당에 갈래요 막 계속 제가 대답하다 왔고 네 이른 네 이른 시간에 갈래요 그럼 모레는 시간에 갈래요 모레는 시간에 갈래요 모레는 시간에 갈래요 모레는 시간에 갈래요 우리가 먹은 뭐죠 무술 무신가가가요 그럼 безопас eso 우리는 먹은 비빔밥 비빔밥은 먹으니까요 Kerana 비빔밥은 먹지 마시라 비빔밥은 먹지 마시라 비빔밥은 먹지 마시라 먹지 마시라 그리고 disobedience 마치도 꿈뻑기 꿈뻑기 감사합니다 꿈뻑기 그럼 됨 잠 두야불라 계속 루사, 기타 버릇도무 뒤덮밤 레스토랑 코레아 그럼 우리 루시의 한국식당에서 만납시다 오케이, 바이 네, 안녕히 계세요 오우, 잘했어요, 멜라 다음 3번 해보세요 네 정말 lihat 일단 velocidad spot div coupling cholesterol 네 네 LA 당황치 고작도 미워투 미워투 아멘 Mitch 미워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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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니깐 담배 유치해 마세요 어..카나 비싸대요 랑말로는 비디어수가 도롱한 경험을 얻고 음 식사 방에서 음식을 먹어도 돼요 아빠가 볼에 한깐 이 방을 아사람아 네 음식은 먹어도 돼요 야 볼에 한깐 음.. 마카나 아구 아주 잘했어요 자 1번 예 어.. 두속에서 유진씨 도서관에서 전화해도 됩니다. 아니요. 안되요. 2번 기숙사에서 단백유도 됩니다. 아니요. 3번 기숙사 방에서 음식을 먹어도 됩니다. 네. 네. 이렇게 돼요. 자, 따라하세요. 선생님. 네. 유진씨 도서관에서 전화해도 돼요? 유진씨 도서관에서 전화를 해도 돼요? 아니요. 안돼요. 전화하지 마세요. 아니요. 안돼요. 전화하지 마세요. 기숙사에서 담배 피워도 돼요? 기숙사에서 담배 피워도 돼요? 아니요. 안돼요. 아니요. 안돼요. 다른 사람이 새로 하니까 반대를 비우지 마세요 기숙사 방에서 음식은 먹어도 돼요? 기숙사 방에서 음식은 먹어도 돼요? 네 음식은 먹어도 돼요 네 음식은 먹어도 돼요 오케이 자 선생님 바하사 인도네시아 멜라 바하사 코레아 네 유진 볼레카 마너레콤 비 버릇고 사이란 유진 볼레카 마너레콤 전화해 주세요 기숙사 방에서 담을 비우도 돼요? 기숙사 방에서 담을 비우도 돼요? 아니요 안 돼요 전화하지 마세요 원래 기숙사 방에서 담을 비우도 돼요? 기숙사 방에서 담을 비우도 돼요? 아니요 안 돼요 가라나 오라나에 기숙사 방에서 다른 사람이 괴롭니까 다음에 하세요 비달람 비가 마라 아사람아 비사 마깐 마깐한 기숙사 방에서 음식은 먹어도 돼요? 야 비사 마깐 마깐한 네 음식은 먹어도 돼요 오케이 다음 잘했어요 네 4번 야유회 안내 야유회 뭐예요 야유회 몰라요 아 따마샤 안 야유회 어 피칸이 알죠 피칸이 피칸이 네 안내 나 안내 안내 이스리야 아 반도완 아 이스리야 아네 아 이스리야 아네 네 안내 네 아 이스리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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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기관자들이 알기 때문에 해보세요 네 날짜 과후 아 이번 11일 5월 아 201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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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3 금요일 14일 금요일부터 그 금요일부터 음 5월 5월 시스템 오일 다시 이윤이 다시 이윤이 다시 네 아 이윤이 어우 아이 1 5월 3월 4월 5월 5월 15일 1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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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아빠 소락산 소락산, 군용 소락 대상 한국어 학과 한국어 학과 학생 한국어 학과 학생 마하시스와 주선 바라 마하시스와 주선 바사고리야 대상가 뭐예요? 대상 사사랑 다르게 어원 Tutami'일 가진 가진 아계 학교 Undung 창이토 turban famibah 통과 13 5 pagi 19 1929. 이 방장에서 일어났다. 배부르기 집사는 여행을 주의해 주의해 주의. 집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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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도 30,000원. 집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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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학과 학생만 가르치 있습니다 잘했어요 1번 2일 몇 시 동안 야유회를 합니까? 2일 몇 시 동안 야유회를 합니까? 2일 몇 시 동안 야유회를 합니까? 2일 2일 14일 15일 네? 13일 금 토 일 3일 3일 다음 2번 야유회를 야유회를 어디로 갑니까? 3 바다 바다는 뭐예요? 바다 바다 공원 다만 다만 영어학과 한국어도 갈 수 있습니다 아니요 영어학과 영어학과 그렇죠 잘했어요 4번 5번 13일 오전 9시 9시 드립본의 학교 공부 공장에 가둘 됩니다 아니요 늦어요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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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원 1만 원 2만 원 아니요 그렇죠 회비는 얼마예요? 3만 원 그렇죠 3만 원 미니말 미니말 그게 앞에 노래를 들어와 그쵸? 잘했어요 오케이 자 부쿠라티안 끝 자 부쿠 퍽퍽으로 가봅시다 자 약속 말하기 해봅시다 자 41조 자 41조 말하기 해봐요 자 존토 먼저 해보세요 부자하다 부자하지 마세요 음 음 그리고 일본 덤베 비우가 덤베 비우지 마세요 음 양먹어 순대가 순대하지 마세요 순대지 마세요 순대지 마세요 순대지 마세요 순대지 마세요 pero 순대 Padzo ctnost ま ligut 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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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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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여기서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지금? 출입금지 출입금지 금지, 장학 빌라랑 출입 마숙 장학, 글로아르마숙 출입금지 빌라랑, 글로아르마숙 아침 밤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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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 종일 날씨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내일은 몇 가지 정도 하죠? 내일은 몇 가지 정도 하죠? 내일은 몇 가지 정도 하죠? 오늘 하루 종일 날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날씨가 건강하고 싶어요 그렇죠. 다음에 연락하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다음 페이지 할라마 버릴군요. 좀 또. 아베. 유진 씨. 네, 일기간이 있어요. 유진 한 가지가 있어요. 네, 네요. 네, 일기간이 없어요. 네, 괜찮아요. 응. 따라하세요, 선생님. 네. 유진 씨, 내일 시간이 있어요? 유진 씨, 내일 시간이 있어요? 미안해요. 내일은 시간이 없어요. 모레는 괜찮아요. 미안해요. 내일은 시간이 없어요. 모레는 괜찮아요. 오케이. 1번. 오케이. 대휘 씨. 내일, 아, 오늘은 시간이 있어요? 오늘. 오늘 시간이 있어요. 미안해요. 오늘, 오늘은 시간이 없어요. 내일은 괜찮아요. 2번. 수빈 씨. 금요일에, 금요일 시간이 있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2번. 금요일은. 2번. 시간이 없어요. 응. 2번. 금요일은. 괜찮아요. 아니시. 이번 주. 시간이 있어요? 미안해요. 이번 주. 이번 주. 시간이 없어요. 저요. 이번주 뭐예요? 미국인입니다. 다음주? 미국인입니다. 그렇죠. 다음 2번 극장 네. 극장 앞에 소음하러 가요. 아까 배경으로 동목이 받으면서 극장 앞에 도착하니까 그라멘이야 그라멘이야? 그라멘이야 소중공에서 만나뵙니다. 극장 아픈 극장 아픈 극장 아픈, 극장 하니까 그라멘이야 소중공에서 만나뵙니다. 그라멘이야 소중공에서 만나뵙니다. 그라멘이야 소중공에서 만나뵙니다. 네 좋아요. 오케이. 따라하세요 선생님. 극장 앞에서 만날까요? 극장 앞에서 만날까요? 극장 앞은 복잡하니까 그라멘이야 소중공에서 만납시다. 극장 앞에는 복잡하니까 극장 앞은 극장 앞은 복잡하니까 극장 앞에서 만나뵙니다. 극장 앞에서 만나뵙니다. 네 좋아요. 네 좋아요. 극장 앞에서 만나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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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노문에 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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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latent 문이 쇼 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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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이 뭐예요? 미술관 뭐예요? 어... 무슈요 무슈요 미술관 미술관은 뭐니까? 지하철을 위해서 만납시다 그러니까 그래야 너무 가까이 천천히 천천히, 글렁글렁 천천히 감사합니다 운동장은 운동장은 시끄러우니까 요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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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우니까 시끄러우니까 요시레 요시레 시끄러우니까 요시레 아르틱단 해보세요 요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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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천천히 하세요 네 자 다음 봅시다 헬 어디 갔어 어디 아이냐 왜 갑자기 뒀 approve 조 자 욕세 요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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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gt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은하 씨, 내일 같이 영화 볼래요? 미안해요. 내일은 시간이 없어요. 그럼 모레는 어때요? 내일 모레는 괜찮아요.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날까요? 오전 10시에 극장 앞에서 만납시다. 극장 앞은 복잡하니까 한국 커피숍에서 만납시다. 극장 앞은 복잡하니까 한국 커피숍에서 만납시다. 좋아요. 모레 오전 10시에 한국 커피숍에서 만나요. 좋아요. 모레 오전 10시에 한국 커피숍에서 만나요. 늦지 마세요. 오케이. 잘 읽어보세요. 네. 잘 읽어보세요.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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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태어난의 느낌을 기억하는거야 전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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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지 제 도요일은 어때요? 도요일은 어때요? 잠시만요 도요일은 어때요? 도요일은 어때요? 도요일은 어때요? 도요일 텔 지금 단물관 앞에서 사람이 많으니까 단물관 앞에는 단물관 앞은 단물관 앞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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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단물관 앞에는 단물관 앞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만납니다 좋아요 월요일 오전 11시에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요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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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에 버스 정류장 만나요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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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다음 윤아씨 내일까지 식사할래요 미안해요 내일은 기간이 없어요 그럼 월요일은 어때요 네 일요일은 괜찮아요 몇시에 어디에서 만날까요 오후 2시에 2시에 예 버스 정류장 만나요 버스 버스 정류장에서 여럿 종류장에서 만나요 제가 종류장 앞에는 주원 한국식당에서 만나요 가요 일요일에 일요일 오후 오후 2시에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정류장에서 한국식당에서 만나요 일요일 오후 2시에 한국식당에서 만나요 일요일 오후 2시에 한국식당에서 만나요 일요일 오후 2시에 한국식당에서 만나요 천천히 다시 한 번 선생님은 한국식당에서 만나요? 네 네 네 네 누나 이따 뭐 어떤 필름을 볼까요? 누나씨는 일요일 오후 2시에 네 네 하자 네 하자 네 네 하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아니니까 한국어 비서부터 만났습니다 바이 이따 먹으려면 이 카페 포레야 바다장 스폴로 빨리 배송 조사 좋아요 뭐해? 어쩜 요시에 한국어 비서부터 만나요 장안 따로 남반냐 눈치 마세요 오케이 다음 둘 자, 아대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나스 조 정 정 정 정 정 정 이번 주 토요일에 인도네시아에 갑니다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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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럼 제가 공항에 나가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어 아 아 나가가 공항에 나가겠습니다 원래 공항에 날 제가 걸기 이리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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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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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그럼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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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이리 이리 feh 그렇죠. 자, 따라하세요. 안녕하세요. 시타씨. 저 조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타씨. 조민재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인도네시아에 갑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인도네시아에 갑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공항에 나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인도네시아에 친구와 같이 가니까 나오지 마세요. 인도네시아에 친구와 같이 가니까 나오지 마세요. 그럼 호텔까지 택시를 타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호텔 몇 시까지 올 수 있어요? 오후 5시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호텔에서 만나요. 오케이. 자 해봅시다. 1번.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마지막으로. 네. 짐이 없다. 짐이 없다. 없다 뭐예요? 나다. 짐이. 짐이. 바와드. 꽃벌. 바람바랑. 아.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다시 조조윤지입니다. 선생님. 이번 주 일요일에 인도네시아 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짐이. 잠시만요. 그럼 제가. 그럼 제가. 공항에. 공항에. 아. 공항에 가겠습니다. 아. 아뇨.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짐이 없으니까. 누워지 마세요. 아. 오지 마세요. 아. 오지 마세요. 누워지 마세요. 그럼 백화점에서. 백화점까지. 그럼 백화점까지. 그럼 백화점까지. 백시를. 네. 백화점에. 몇시까지 올 수 있어요. 어후. 한시까지. 한시까지. 남수 있어요. 음. 그럼 백화점. 그럼. 음. 그럼. 이번 주. 토요일. 오구. 한시에. 백화점에서 만나요. 음. 음. 잘입니다. 이번. 음. 안녕하세요. 오신 다시. 조조윤지입니다. 이번 주. 도요일에. 일본인과에. 입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공항에. 못하게. 있습니다. 조핑을. 아니에요. 길을. 아. 길을. 아. 길을. 길을. 아. 어. 길을. 오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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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엠. 예. 요새가 가르치다 예, 알겠습니다 쇼핑몰 아프는 쇼핑몰 앞에 요새가 가르치 있어요 쇼핑몰 아프는 쇼핑몰 아프는 쇼핑몰 아프는 쇼핑몰 아프는 피actions 쇼핑몰 아프 Federation 해대서 안녕하세요. 저는 송인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재 입니다. 오늘 새벽입니다. 오늘 아침 8시에서 일어나면 그럼 제가 방문에 나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중국이니까 나오지 마세요 그럼 호텔까지 호텔 지금 가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호텔에 눈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호텔에서 만나요 오케이 책 안보고 한거죠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듣기 해봅시다